OSEAN 하수정 기자 임형준이 과거 부모님에서 서운했던 점을 털어놨다. 임형준은 24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연예가 중계에서 내가 10년간 무명 생활을 했는데 형은 대기업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도 받았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임형준은 당시 우리 집에서 교회 모임을 했는데 방에서 못 나오게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방에 메모지가 쓰여있고 입에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라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연예가 중계 방송화면 캡처 하수정 기자 하수정 기자 하수정 기자 하수정 기자 하수정 기자